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건조하게 살아가지만 언제라도 원할 때 나를 촉촉하게 채워주는 나만의 발라드 한 곡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시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저는 태희입니다 발라드의 민족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이 좀 좋은 느낌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선택된 이름이 발라드의 민족, 발민 줄이니까 좀 그랬는데 발라드의 민족 너무 잘 듣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후보 하나 알려드리면 꿈 있죠, 드림 그거를 또 발라드랑 이렇게 접합해가지고 발라드의 발라와 꿈의 드림, 발라드림 이게 뜻은 너무 좋은데 혹시나 그 어감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실까봐 최종에서 탈락이 되고 발라드의 민족으로 가게 됐습니다 발라드의 민족 괜찮죠? 발라드의 민족이 진짜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 발라드의 민족에 대한 여러분들과의 어떤 친밀도를 위해 여러 가지 해볼 건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시간이니까 간단히 저희 작가들이 OX 테스트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다섯 가지 항목을 드릴 텐데요 여기서 세 개 이상 해당되면 여러분들은 빼박 발라드의 민족이신 겁니다 어떠한 항목인지 볼까요? 자, 첫 번째 갑니다 OX예요 첫 번째 노래방에서 발라드 부르면서 울어봤다 야, 이건 뭐 남자들은 저때는 고해 취중진담 그건 진짜 누가 먼저 예약하느냐에 따라 달렸어 그리고 누구 다른 사람이 예약하면 한 5분 정도는 밖에 나갔다 와요 너무 듣기 싫어 하지만 혼자 코너에서는 혼자 마음껏 부르잖아요 그때 울어봤다 눈물까지는 안 흘려도 마음으로 울어봤다 OX 저는 뭐 당연히 O입니다 두 번째 카톡 상태 메시지에 전 여친 혹은 전 남친 보라고 발라드 가사 똑같이 적어봤다 너무 찌질하다 이건 정말 그런데 이 또 찌질할 수 있는 장르가 또 러브 아닙니까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찌질한지 우리도 사랑해보고 알았잖아요 그죠? 해봤다 음 저는 솔직히 안 해봤어요 해본 적이 있다 OX 하셨나요? 자,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같은 느낌의 발라드 가사를 공개적으로 SNS에 올린 적이 있다 이건 두 번째보다는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저 미니홈피 세대에는 지금은 SNS가 뭐랄까요 대중적인 어떤 미디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처음 나왔을 때 미니홈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어떤 공간 나를 드러낸 듯 볼 사람이 있을까? 뭐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미니홈피에는 진짜 대중적인 어떤 보통의 정도를 모르기 때문에 와, 이 격차가 컸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감성을 뿜어내는 분들이 계셨고 안 꾸미고 그냥 묻어나게 가시는 분도 있었고 1촌한테만 내 마음을 전달했던 때가 있었죠 있다 없다 OX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OX 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일명 발라드빨 발라드 잘 부르는 이성에게 넘어가본 경험이 있다 목소리빨도 있어 전혀 올랐는데 노래할 때 갑자기 어머? 야 이거는 정말 제가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건축학과를 갔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꽈팅이란 걸 했습니다 생명공학과랑 꽈팅을 했어요 20대 20으로 저희 학교 앞에 제가 경남대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앞에 아주 유명한 꽈팅 장소가 있어요 40명이 앉을 수 있는 20대 20 꽈팅 자기소개만 1시간 걸립니다 40명을 다 들어야 돼 2차로 노래방을 가죠 그래서 노래방을 5개를 잡습니다 돌아다녀요 돌아다녀 인기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전화번호 몰래 9개 받았습니다 목소리빨이 있어요 떼팅이라뇨 저희 작가가 떼팅이라고 제가 꽈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꽈대 꽈로 만난 겁니다 친목도 뭐 어쨌든 그 OX 이거는 다 있을 거예요 이건 다 있을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OX 다 하고 계시죠? 다섯 번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결승에서 막 흘러나와도 축구랑 상관없이 바로 추억에 잠기게 만드는 발라드가 있다 이게 진짜 나만의 발라드인데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라도 음악을 들으면 음악에 집중되는 그 추억이 있는 감성 있는 발라드가 있다 OX 다 해보셨나요? 저는 신승훈 선배 노래 들으면 그래요 살짝 초등학교 때 신승훈 선배 노래에 너무 빠져있어가지고 신승훈 선배 노래만 들으면 그때로 살짝 타임워신 타고 갑니다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있어요? 아 이게 세 개 이상 대부분 세 개는 된다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발라드의 민족인 거예요 여기 다 세 개 이상 되시죠? 다 안 되시는 분 있나? 안 되시는 사람은 진짜 나 친구 안 할 거야 감성이 잘못된 분들 같은데 저는 네 개나 되네요 네 개 하나 빼고 다 있네요 상태 메시지 빼고는 다 있습니다 발라드 이 장르가 어떤 이 추억 감성 그리고 연애에 대한 어떤 메시지들을 다 머금고 있을 정도로 이 발라드가 굉장한 시대의 어떤 중축이 되었던 한국 대한민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발라드의 민족 지금 90년대 혹은 2000년 초 특히 발라드의 르네상스 전성시대라고 했던 그 시대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시대 때 태어나신 분들은 추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대에 뭔가 인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발라드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가 다 있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저도 2000년대 초에 이제 데뷔를 한 가수예요 2003년에 라이브로 처음 불렀고 2004년 1월에 발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매보다 라이브를 먼저 한 이상한 케이스의 가수인데 당시에 MBC의 음악 캠프였죠 그때 이제 PD님이 본인이 그 캠프를 맡은 마지막 회차가 다가온 거예요 근데 저희 이제 대표님이랑 굉장히 친해서 꼭 도와주겠다라고 구두상 계약이 되어 있던 분의 마지막 회차가 12월 27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발매는 1월 7일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제가 무대에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음악 캠프를 앨범 발매도 전에 섰던 아주 운 좋은 케이스였고 그거를 시작으로 한 달 만에 제가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무명이 없었죠 운이 좋은 케이스 배 아픈 케이스 그런 케이스였는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발라드의 특징이 뭘까 발라드가 강세인 이 시즌에도 발라드의 어떤 흐름 같은 게 있었고요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작진이 뭐 저를 사실 발라드의 민족의 DJ라고 해야 되나요 진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중책을 맡긴 이유가 당시 산증인으로 저를 여기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제작진분들이 이 회의를 저희가 몇 달 전부터 했죠 반년 전부터 한 것 같은데 저희 굉장히 반갑게 모인 거거든요 반년 전부터 이거를 구상하고 또 회의하고 또 직접 발로 뛰는 제작진이에요 저희가 배달의 민족이 어떤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민족을 이야기할 때 배기의 민족 배달의 민족 이런 거 하잖아요 발로 뛰는 민족의 표본의 어떤 DNA를 가지고 있는 제작진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진짜 거리로 나가서 이걸 따온 거예요 90년대 말 2000년대 초 발라드를 듣는 분들을 만나보시고 질문들을 가져오셨다고 해요 너무 좋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갑자기 노래방 차트 1위에 2로 까만 환경이 올라와서 들어봤는데 왜 옛날 노래는 후회하는 남주 스타일이 가사가 많은지 궁금해요 사귈 때는 이렇게 그지같이 해놓고 헤어치고 나서 너를 못 믿는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지같은 분을 만나신 거리의 시민과 질문을 야 이렇게 따왔나요 이거를 다 그냥 그렇죠 만날 때 그지같이 하다가 헤어지면 후회한다 사실 이거 정확히 답이 문제는 다 답이 있습니다 그지같이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못나게 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못났다 물론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데 돌아보지도 않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못나게 연애를 했던 분들이 후회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아까 앞서 또 연결되지만 시대의 분위기인 것 같은데 이거 참 남성분들이 일반화 시키는 건 저는 참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 주변에 형님들을 봐도 좋아 우리 아버지까지 가자 아버지까지를 가도 아버지 작은아버지 저희 아재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선생님들 제가 아는 지인들을 다 총 동원해서 생각을 해봐도 남자들이 잘못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전부 다 깨닫고 있는 상승세의 흐름이잖아요 지금 다 터졌습니다 지금 결혼을 하셔서 지금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많은 저희 아버지 포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지금 많이 혼나고 있어요 그때 그 서러움이 지금 설명을 하면 이게 너무 설득이 되는 거죠 그때의 어떤 갑질들이 만행들이 지금 너무 설명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본인도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가사에 많이 녹아들었고 듣는 사람들이 또 공감을 많이 했어요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후회가 많다 그것이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추세의 흐름이었다 유튜브에서 발라드 모음 듣다 보면 뭔가 처벌하고 애달픈 노래들이 각 90년대 발라드더라고요 현재 발라드는 멜로디텍하고 담백한 노래들이 많은데 그때는 왜 다들 미친듯이 슬프고 화나 있나요? 같은 분 아니죠? 그지같은 연애하는 분이 다른 분이에요? 친구일 거예요 분명히 손잡고 가는데 둘 다 해서 이야 그렇네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라 좋습니다 미친듯이 슬프고 화가 나 있냐면 본인한테 말한 거라니까요 내가 너무 잘못한 걸 내가 아는데 이야 이게 너무 후회가 미친듯이 돼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 노래가 담백한 노래들이 있지요 근데 사랑받은 노래들을 보면 살짝 또 화가 날 정도로 슬프게 감정을 호소하는 노래들이 많이 사랑받았습니다 소소하게 사랑받은 발라드라고 할 수 있는 감성적인 팝 음악들은 글쎄요 담백하고 조금 신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엄청나게 사랑받은 발라드들 한동근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같은 거 보면 예전 발라드랑 다를 게 없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페이지를 돌리고 빗물이 올라가고 이게 되는 겁니까? 초능력이 아닌 이상? 그럴 정도로 다시 돌리고 싶은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할 때 미친듯이 화나고 슬픕니다 후회할 때 롤리적으로 정리하는 어떤 이별곡들은 담백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정승환 너였다면 어떨 것 같아 그거 들어보세요 미친듯이 슬픕니다 나라면 그냥 날 사랑해줄 텐데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도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 연민이 끝판왕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라면 그냥 사랑해줄 텐데라고 그거 어떻게 상대방한테 그거를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슬프다 이렇게 했던 곡들이 아주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사랑하죠 예 그 감성을 우리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발라드의 민족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이렇게 또 발로 뛰는 노력하는 우리 제작진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발라드의 민족 플러와 함께하는 발라드의 민족 태희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발라드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더더 발라드를 좋아하는 뜨거운 DNA가 좀 들끓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만남이 기대가 되면서 첫 번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의 이야기 추억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 지금 세대의 분들의 감성을 좀 어루만져주는 것도 좋고 그래서 발라드를 쭉 한번 훑어보는 좀 더 디테일한 시간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발라드의 민족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발라드 하세요